양진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월요일날 정봉주 의원 기자회견 보고 그때 암덩어리, 명팔이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강웅 의원께서 화요일날 방송에서 일침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쓰레기 깎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진 변호사도 한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방송은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하는 것보다는 정봉주 의원이, 최강웅 의원은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봉주 의원이, 최강웅 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과거에 쓴소리 좀 해라. 저렇게 가서는 당원들하고 저렇게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해서 저게 이게 지금 당원 전당대회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회개한 논리 들고 나와서 저렇게 하면 말이 되냐 논리도 안 맞고 사과도 안 하고 이상하다. 제발 좀 전화 한 통만 해달라라고 최강웅 의원한테 부탁을 드렸고 최강웅 의원이 전화를 했어. 갖고 그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 연락이 없길래 밤늦게. 전화하셨습니까? 전화 통화했대. 그리고 답변이 왔어.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본인은 사과를 해봐야 안 먹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진의를 묻는 타지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식의 입장이었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무슨 득표 전략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걸 전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말 같지도 않은 그게 무슨 전략이냐. 빨리 사과하고 아주 짧고 굳게 뭐라도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무슨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랬더니 나는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밝혔고 이미 사과를 또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뭔 사과를 했는데 사과 안 되는 건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상황을 보는 것도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옛날 정치인이 돼버렸다. 그때 우리가 제가 월요일에도 그 얘기하고 화요일도 그 얘기했는데 이 인간이 제가 볼 때는 자기 얻은 표에다가 비명계 표 있잖아요. 김두관 후보 지지하는 표. 그거를 더하면 수석 최고위원 될 수 있다. 누가 본인이 그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옆에서 그런 코치를 세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머리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주변에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혀서 본인 생각인지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생각인지 아무튼 당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부분이 그것이 또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제일 충격받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저변에서 가장 많이 황당해 하신 거는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보도가 됐을 때 박원석 출연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자로 항의하고 문의하고 하니까 박원석 말을 믿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다더만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보냈었대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다가 지나고 나서 했냐고 묻는데 내가 했다. 그렇지. 이렇게 썼잖아. 저도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아니 제가 금요일 날 그 전에 토요일 날 경기도당 합동연설의 과정에서 남영희 위원장 나와서 해설을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정봉준 스타일상 만약에 본인이 안 했는데 박원석이 저렇게 했으면 바로 바로 답변을 했다. 내가 안 했는데 박원석 이놈 막 이렇게 욕도 하면서 했을 거다. 그런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 욱하는 심정에 잘못 발언했다. 아니면 자기가 섭섭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왜 김민석 후보만 왜 지원하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욱했으면 죄송하다. 그렇게 경선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실현했다.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사과를 했으면 그것 때문에 열받는 당원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정봉준 늘 실수 많이 하니까 가벼운 사람이지. 그런 면 늘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르게 판단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암덩어리 명파리에서 계속 더 확전시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여튼 당심이 명확한 어떤 아주 냉정한 판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마음들이 딱 이렇게 공감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보수 쪽에서 우리가 개딸 개딸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딸 프레임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게 이게 집단지성이었잖아요. 당원들의 집단지성.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 무섭고 특히 또 보시면 당원들의 표심과 대의원 표심과 국민 여론조사 지지자들의 표심이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정말 일치단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댓글이 많이 많이 봤거든요. 박원석 덕분에 골라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이고 진짜 아니 뭘 모르고 뭘 모르고 그냥 계속 됐으면 어쩔 뻔했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당원들은 사실은 사과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떤 돌출행동 이런 걸 떠나서 본심에 본심에 그런 마음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당원들은 들기 때문에 본심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설사 그런 서운함 때문에 과격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박시영 대표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죠. 박원석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그 결과나 후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판단이 그 양반은 나는 좀 황당했던 게 제가 이제 부산 앞두고 광주 앞두고 한두 번 전화가 와서 물어봤어. 아니 지지율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1위 할 자신 있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김민석 의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게 많이 퍼져 있었고 뭐 젠카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그게 대중적으로 막 확산되는 시점이었거든 그러면 당연히 김민석 의원이 1위로 올라서는 건 당연했는데 물어봤더니 누가 돕고 있고 누가 돕고 있고 또 옛날식에 있잖아 조직선거 광주에는 누가 돕고 있고 또 그런 소리 하더라고 아이고 이 양반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몰라 너무 모르는구나 당원들이 누가 얘기 몇 명이 내가 표 갖고 있다고 하고 움직이냐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하여튼 결과는 나온 것이고 이 전당대회의 교훈은 시대의 흐름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대중정당으로 황골탈퇴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읽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하시는 것도 보면은 대의원 투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김민석 후보는 어차피 될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또 나눠주는 투표를 또 하잖아요 전현이 이현주 쪽으로 물린 거 아니에요 부호 쪽으로 그게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자라고 한들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도 없는 건데 정말 이신전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와 일사불란하게 정말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마지막에 이제 12.3% 근데 정봉주 후보는 11.7%예요 11점 맞아요 11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나는 그것도 놀랬고 사실은 지지자들의 표심이 다 움직인 게 나는 특징이었어요 뭐냐면 당원들이야 당연할 거고 대의원들도 전략적 판단하는데 여론조사는 일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응답을 하는데 그 지지층이 당원과 거의 표심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거기서 전현이 이현주 후보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전현이 의원이 2등인가 했어요 이현주 의원도 꽤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당원들의 생각이 일반 지지자들까지도 폭넓게 싹 스며든 거예요 진짜 집단지상인 거지 굉장히 빠른 시간 빠른 시간 일주일 안에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 일이 터지고 쫙 그 흐름이 형성이 됐고 또 이 양반이 또 사과도 그 뒤로도 안 하고 또 페북에서 또 막 계속 자기 그 뭐 하고 또 연설에서 서울시당 연설에서 똑같은 톤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사람들이 더 덜 받은 거지 사실 맞아요 근데 이번 사실 당원들이라든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진짜 18일 날까지 걱정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라도 그동안의 표가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참 어떻게 보면 정공주 의원이 정치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봐요 저는 한편으로 또 뭐랄까 안도한다고 해야 되나 하는 지점이 그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 선거 나서서 당원들 상대로 연설할 때만 온갖 일에 앞장설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되고 나면 딴짓다는 사람들 있었죠 이번에는 절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죠 이 결과를 봤기 때문에 딴짓하다가는 이거는 뭐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돼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는 생각 할 것 같아요 이번 진짜 전당대회 몇 가지 특징을 좀 꼽아보면 일단 나인업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중진득 4선 3선 그렇죠 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전당대회는 진짜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뜨거웠고 몇 면이 굉장히 화려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 득표율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순위병동이 굉장히 심했고 출렁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일단 당원들이 압도적 비중이 높았던 처음에선 최초의 선거고 당원주권 시대고 그리고 아까 당심이나 대위원 표심이나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표심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집단지성의 발휘 이것도 큰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당원주권이 구현되는 대중정당으로 지금 황골탈퇴한 거라니까요 진짜 오도표가 아니었잖아요 누군가 오도에 의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대단한 어쨌든 민주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좀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확인된 전당대회였다라고 평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근본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 네네 를 보여준 전당대회였다라고 캐시보호파 됐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경제 능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잘 된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개혁성에 있어서도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공익추구 영역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 개인에 대한 그냥 전면적인 지지 이거보다는 현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뜨거운 열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적임자로서 도구 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당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열린 대회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들이 주인이 돼서 참여하는 정당 이걸 이재명 대표가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당원 중심 정당 네 점점 그게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에 진짜 그렇게 됐죠 그동안 당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당원 권리가 올라가고 부적격 인사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런 모습은 과거에 본 적이 없는데요 지난 총선부터 확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주인이 돼서 전략적 투표를 통해서 잔신들이 원하는 지도부를 뽑아내는 뽑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사실 집단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집단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의견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견을 형성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집단 의견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통신수단이 취약했던 시절에는 1년씩 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좀 빨라지다가 최근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집단 의견이 바뀝니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굉장한 속도로 집단 지성이 집단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정봉주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그 후폭봉이 금토일날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 주에 그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서울시 합동연설에서도 표가 반투만이 났잖아요 정봉주 의원이 그러니까 며칠 안 걸린 거예요 3, 4일 만에 집단 지성이 다 바뀐 거예요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오늘날 sns 시대가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원이나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정치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당원들이 이번에 위력을 발휘한 전당대회였어요 당원들이 위력을 발휘했다 이게 정당 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인 개막을 열리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런 정당이 진작 됐었으면 좋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 역사 민주당의 정당 역사의 중요한 그렇습니다 전환점이죠 전환점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기록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당원 중심의 정당의 모습이 더 강화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맡겨놓은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선거 때 찍어지고 나서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해 그럴 것도 실망하고 그렇죠 이제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설게 직접 참여해가지고 정당 일에도 간섭하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하겠다 이런 흐름은 이제 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이번에 전문주 전 의원이 어쨌든 낙선했습니다 6위로 본두박질 쳤는데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암덩어리 명팔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익추구형이냐 사익추구형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성격이나 심리 차원에서 보자면 정봉주 전 의원이 나르시즘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나르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제일 잘 났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제일 잘 났다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 나가면요 당선이 목적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1등을 해야 하는구나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났는데 그렇습니다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는 행동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면서 1위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왜 잘난 나를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원하니까 받겠다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민석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아 그런가요 네 항상 남이 뭔가를 해서 자기가 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2등한 것은 시험에 예를 들어 이번에 출제에 문제가 있다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죠 대단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화가 나서 사석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통제가 잘 안 되고 감정이 네 이제명 안 된다 욱하고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명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발언이 공개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빨리 사과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납작 엎드렸어야죠 네 나르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반성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반성을 못합니다 특히 자기에 대한 공격 비난에는 지나친 과민반응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과민반응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 들어오니까 너 감히 이재명 대표를 깠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좀 과민반응을 보인 게 저는 명팔이 발언으로 나타나지 않았냐 싶고요 그런 발언이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큰 실망을 주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상황이 어떻게 분리해졌을 때 빨리 사과를 안 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목함질회 때도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되거든요 사과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통났어요 그래서 곤욕을 치러서 결국 개 의원 후보에서 물러났었고 미투 사건 때도 처음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아예 잡아 떼다가 간 곳이 아니다라고 한 곳에 카드를 긁은 게 들을 치면서 20일 만에 번복합니다 간 건 맞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의 일단 반성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무죄는 당연히 받았습니다만 네. 잡아 떼고 역공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에도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공을 취했는데 그게 이제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나르시즘에 예를 들면 젖어있는 정치인들이 정공주 의원 말고도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대표적인 게 이낙연이죠. 그런데 이낙연은 엄중하잖아요. 나르시즘 성향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엄중해서. 흥분을 해도 꾹꾹 참아요. 얼굴만 실력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할 때도 내가 잘났는데 감히 저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선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남탓하고 남탓해요. 그래서 또 당을 만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또 처참한 성적을 얻었죠. 지금도 아마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할걸요. 민주당의 네. 공작이든 뭐든 생각하겠죠. 뭔가 팟을 해야 하는구나. 네. 나르시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국힘 또 교계도 많죠. 대표적인 원희룡 같은 사람. 아 그렇군요. 네. 나 고시 이거 뭐야. 사법연수험생인데 검찰 이놈들이. 오줌 좀 썼다고. 네. 오줌 좀 썼다고. 화출소 다 때려부수고. 이제 이런 성향인데요. 오마카세 막 법의 카드로만. 네. 나르시즘 성향이 있는 데다가 좀 정봉조 의원은 감정표현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감정표현을 엄청 억제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다르죠. 둘 다. 네. 진중하고 뭐 이제 좋게 얘기하면 진중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음흉한 건데요. 그렇죠. 정봉조 의원은 좀 팡팡 침. 책설적이죠. 책설적. 원희룡 스타일이다. 굳이 얘기하면. 자기 통제력이 좀 딸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듣는 정봉조 의원 입장에서 원희룡과 비교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이념은 다르지만 심리적 성향은. 심리적 성향을 얘기한 거니까요. 네. 유사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치인으로 살든 뭘 하든 간에 이런 문제는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자기 발목을 잡게 될 수가 있어요. 나르시즘이 엘리트층에 맞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정치인. 뭐야. 또 예술가. 영화. 배우. 학계도 말할 거 아니에요. 학계. 학계. 의사. 이런 엘리트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나르시즘이. 본인이 최고 잘했다는 생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딴 데서 성분이 얘기했는데. 어릴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을 못 받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르시스트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못 받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아. 나는 너무 문제 있는 아이야.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잘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잘생겼다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피아노를 잘한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피아노를 잘한.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가지고 사회적 피드백이 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는다든가. 선생님 칭찬을 한다든가. 그럼 부모도 별로 사랑을 안 해주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오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좋아해요. 부모가. 너 이번에 상 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형편없는 아이라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가짜 자기를 만들어요. 허위의식이죠. 그러니까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야.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그 허위의식. 허위의식이죠. 그래서 심층에는 무의식에는 초라한 뇌가 있고요. 자기가 있고. 의식 차원에는 과대 포장된 자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짜 자기가. 이게 딱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인격으로 굳어진 게 나르시트예요. 그래요? 네. 그 성향을 보면 밑바닥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잖아요. 수사님은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저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나르시트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들은 크게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을 거면 아예 재능이 없는 게 나아요. 네. 재능이 없으면 나르시트는 안 되거든요. 자기 포장을 할 때도 뭐 건덕지였어야 되는데. 그건 뭐 이렇게 잘나가는 정치인들 크게 부럽지도 않고 아이고 뭐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지. 어릴 때 그런 상황 자존감이 낮은 상황에서 뭔가 장기가 있다든가 재능이 있다든가 이러면 나르시트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재능은 이럴 땐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구나. 네. 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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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제가 시작할 때 예비 경선에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시작할 때는 2위 참위 그렇고는 점점 좀 내려왔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순위 밖으로도 한 번 밀려나고 그래서 좀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의원 쪽이랑 이런 건은 ars 또 여론조사 이쪽에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서울이랑 저한테 유리한 이런 지표들이 후반부에 몰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역할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해서 저의 분노가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당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흘 전에 여론조사 할 때에 비해서 여론조사 끝에 여론조사 시점에 비해서 한 열흘 뒤에 7 8일 뒤에 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딱 두 사건이 있었어요. 정봉주 의원의 파장이 있었고요. 기자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권익위 국장을 둘러싼 청문회가 있었죠. 그래서 김건희 살인자 하면서 막 세게 전현임 의원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붙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안이 당원들의 지지자들의 뇌리에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지지율은 당연히 빠질 줄 알았고 그 빠진 지지가 누구한테 갈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분화된 정봉주 의원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전현임 의원이 그렇게 싸워주는 걸 보면서 전현임 의원을 지켜야겠다. 전현임 후보를 지켜야겠다는 인식도 더 강하게 퍼졌어요. 그런 것들이 다 좀 맞물렸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딱 들으면서 전현임 의원 2등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졌는데 여론조사를 딱 발표했는데 17.43%를 받았는데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의원 19.03 전현임 의원이 17.43으로 2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좀 밀리고 중간 정도 하고 예를 들면 대의원 선거하고 ARS 투표 이런 데에 전현임 의원이 강점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여론조사부터 치고 딱 나가니까 어 이거 이건 되겠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런데 ARS 투표 딱 가니까 거기서 1등 하죠. 1등 안 가. 거기서 19.62%로 ARS 투표 권은 ARS 투표 이게 이제 약간 ARS 투표는 조금 중장년층 노년층 이런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 못했던 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ARS 투표는 좀 익숙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거 참여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19.62%를 기록해서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치니까 권리당원 온라인 당원 투표하고 ARS 투표하고 합치니까 이제 거기서 2등을 하셨죠. 2등을 해서 14.61%로 2등하시고 대의원 투표에서는 한준호 의원이 1등하고 전현임 의원이 2등을 하셔서 골고루 지지를 다 받은 거예요. 당원 국민 여론 그다음에 대의원 다 이렇게 골고루 지지를 받아서 2등을 하셨습니다. 당연하다라는 푸르륵 고개를 끄다. 당연한 건 아니고 이게 당원분들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이 정말 무섭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연설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일단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사실은 그 진정성이라는 게 그냥 느낀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은 그전에 이제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 탄압을 받고 그거를 이겨나가는 과정들에서 이제 당원들이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꿋꿋하게 또 그들을 또 다 공수처에 고발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이번에 또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그 서사가 쭉 다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은 것 같아요. 사실 전현희 의원도 보니까 네거티브 공격 엄청 당했더라고. 저도.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던데 사나이 심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순위가 높았는데 이게 밑가려진 이유가 이제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별 제가 나쁜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제가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 마타도어가 흑색 선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이 온라인 투표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정말 이게 광범위하게 순식간에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고전을 했고 계속 지지율이 좀 빠졌는데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진정성을 좀 믿어주고 그게 이제 오해가 좀 풀리면서 조금씩 반등하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에 대한 저의 이제 포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많은 공감을 얻고 그래서 좀 반등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네거티브 공격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몰랐는데 의원님이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고 나의 진심을 믿어달라는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있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제법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는 보면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냥 깐도 아니라고 넘기겠지만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그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되셨고 그런데 걱정은 최종적으로는 크게 안 한 것이 이제 전현 의원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정성이나 이런 거 면에서는 이제 다른 후보님들 중에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그냥. 아까 표를 줬냐 했을 때는 약간 얼버무리. 지금 와서는 상당히 드리듭니다. 드리듭. 안 준 게 미안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도 소개했습니다. 항상 이제 약자나 제보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약자를 항상 위하시는 것도 그렇고 계속 어려운 데서 도전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정치혁정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결국 그런 마타도어나 이런 거에는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지만 저희 전당대회 우리 마포갑 전당대회 때 오셨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원래 스타일이 막 소리 높여서 주장하고 이런 스타일이 또 아니시잖아요. 그죠. 되게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 막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연설하는 게 잘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런 대중연설이 사실 약하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총선 때도 그냥 조곤조곤 이제 설득하고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전당대회는 이 대중들을 이제 설득하고 또 워낙 우리 후보들이 대중연설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따라가야 되는데 상대가 일단 제가 그게 따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안 맞는 옷인데 그렇지만 또 비슷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면서 아 이거 좀 아닌데 그래서 어떤 때는 조곤조곤도 해봤고 그런데 현장에서 역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그런데 마지막 날은 아무래도 민주당을 오래 지키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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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의 일단 민주당에 대한 진정성 오직 민주당 한 길을 걸어오고 지켜왔던 그런 이제 저의 마음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불의와 싸우고 또 불의와 싸우고 또 불의와 싸워왔던 저의 이제 지난 역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석열 장관으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함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진짜 울컥했다 울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체 전당대회 과정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거 있으세요?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날 제가 마지막 전당대회 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불경이 전당대회에서 제가 그때 상위권에 있다가 그때부터 밑갈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5위 6위로 밑갈아졌어요. 그러면서 순위가 내려갔는데 그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죠. 심리적으로. 제 고향에서 다른 분들은 다 호남 출신이면 호남에서 밀어주고 전북 출신이면 전북에서 밀어주고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호향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으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영남 출신 후보자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영남 예를 들면 전현희 의원 이현주 의원 다 영남 쪽인데 별로 안 높게 나왔어요. 부산 영남 쪽에서. 네. 오히려 호남 출신이 좀 더 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광주 전남에 가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의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주의 어떤 어르신 한 명이 저를 보고 당신은 호남의 정신 민주당의 정신을 상징하는 뿔이다. 그래서 당신이 꼭 최고위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저는 감동스러웠습니다. 영남 출신인데 호남에서 또 광주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리고 서울에서 또 서울시 호남 향후에서 저를 지지를 해 주셨는데 그 지지가 당신이 불의와 맞짱 떠서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호남 정신과 맞닿아 있다. 당신은 꼭 최고위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지지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호남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힘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게 민주당이 이제 정말 전국 정당이 되는구나. 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연설 정말 잘하시잖아요. 이번에는 대중연설에 진짜 거의 황제껏. 소름 끼쳤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항상 그분 뒤에 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조영필. 번호 잘 뽑아야 되는데. 조영필 나훈아 뒤에 노래 부르라. 이런 처음부터 천당 내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번호를 정말 잘 못 뽑았다. 이런 분에게 그 뒤에 정국 하라고 하면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는 거. 다 이제 대회가 끝났는데 소외 한마디 해 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우리 다운분들이 현명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다니면서 다운들을 만나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구나.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원들과의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굉장히 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김건희 살인자 이렇게 발언했던 내용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그날 법사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척다검지법 사실상 위반을 한 셈인데 왜냐하면 공직자가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된다. 법의 규정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직력 3년 행해도 가능한 매우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사실은 무혐의를 내릴 수가 없는데 윗선에 수뇌부의 결정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담당하는 권익위 이번에 사망한 국장이 실무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에 관해서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용산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용산에서 이걸 거부를 하고 수뇌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분이 굉장히 강직하고 또 부패방지 업무에 자부심이 많은 그런 분이셨죠.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게 자신의 소신과 원칙이 좌절이 되고 수뇌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심리적 갈등 압박 이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권익위에 있을 때는 권익위에 제가 위원장 있을 때 저를 견제를 하려고 부위원장 3명을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검사 출신 인수위 출신 판사 출신 이런 분들로 보진을 했는데 저를 견제를 하려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차단을 하면서 항상 부위원장들이 용산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 가서 용산의 지시를 받고 또 권익위 내부의회를 용산에 보고하고 또 저를 감시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용산과 보고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부위원장들이 권익위의 업무에 관해서는 대부분 용산과 협의를 하거나 용산의 업무 지침을 받는 것을 제가 그때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창탁검지법 위반 사안에 관해서 분명히 용산과 그 결정에 있어서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제 경험에 의하면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무책임자들 국장급도 용산에서 계속 부르고 또 지시하고 이러는 식으로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산의 직간접적인 이런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용산을 직접 현장조사를 국장이 소신껏 아마 위선에 컨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용산에서 이제 안 된다. 현장조사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다는 게 mbc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던 실무책임자가 이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권익위 수뇌부에서 이분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왜 용산에 가서 조사하려고 했냐 이런 식의 압박과 용산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권익위 직원들 얘기에 따르면 좀 인사상의 그런 불이익을 암시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분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 그리고 또 용산 최고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그 내용을 수사라고 공직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권익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기관장이 장관급 기관장이 제가 용산이나 이 주변에서 느꼈던 이런 압박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그리고 온몸이 긴장이 되고 정말 모든 일것을 일토적이 감시당하는 것 같고 두려움 이런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정도를 느꼈는데 그냥 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는 공무원이 느꼈을 그 심리적인 압박 고통 그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상을 규명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규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법사위에서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이제 또 법사위의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에 관한 3자 특검법이 이미 이제 있으니까 최혜병 특검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얘기를 조곤조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힘의 송석준 의원의 그 말 중간에 김건희 윤석열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막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맥락 없이 이 김 국장의 죽음에 제가 평소에 김 국장을 괴롭혔다. 당신이 이 김 국장의 죽음에 제가 없느냐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마치 제가 김 국장을 죽였다는 식으로 저한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김 국장만 생각하면 너무 제가 너무나 아끼고 존경하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의 죽음을 저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저한테 덮어 씌우는 건 참을 수 있는데 고인의 죽음을 그렇게 폄훼하고 그렇게 모동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의 창탁검지법 위반 조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격분해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됐죠. 맥락은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힘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 전화. 국면 전화. 지금 온 국민이 김건희 윤석열의 창탁검지법 위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든 무혐의 결정 수뇌부의 무혐의 결정에 저항하든 그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누가 왜 이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서 이게 체병 사건이 너무 유사한 게 체병도 사단장의 뭔가 대통령의 잘 보이려고 젊은 우리 체병을 수중수색에 내몰아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폭우 속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그 희생을 덮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어서 수사 외압을 행사하는 대통령실 그것을 덮는 그런 게 이제 지금 체병 사건의 본질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도 결국은 대통령 최고 권력에 관한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권익의 수뇌부와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대통령실과 국힘.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국힘은 지금 이 사건이 야당 때문에 일어난 거다. 야당이 이걸 정쟁으로 만들어서 김 국장이 거기에 괴로워서 돌아가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프레임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총석준의 저한테 한 것처럼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용산의 김건희와 윤석열의 책임을 지금 벗어나려고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말 프레임으로 하면서 저만 공격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책임에서 벗어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본질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병 사건처럼 좀 더 집중해서 용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지금 매우 중요하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성실하고 강칙한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 사건 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을 불이익을 주는 거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게 만든 거고 세관 마약 사건에서도 지금 백회령 경쟁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있고 자천시키고 하는 것처럼 제보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저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메신저로 공격하고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도둑이 칼을 들고 이게 뭐튼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그런데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제가 우리 김기훈 변호사한테 동병 상련을 느끼는 게 체병 사건에 있어서 메신저로 공격당하는 우리 김기훈 변호사랑 조금 차이나 있지만 저도 이 김 국장 사건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 그러면서 본질을 덮어버려요. 지금 우리 체병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받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보 공작까지 특검법에 넣자. 이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거든요. 본질을 이렇게 이제 흐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 디올백 수수도 똑같아요. 이게 최재형 목사랑 서울의 소리 기자가 그래서 이것도 제보 공작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김건희가 명품 백 수수만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모든 사안을 그 본질을 싹 숨겨버리고 맞습니다. 마치 제보 공작. 맞아요. 최재형 목사.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 분노한 저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면서 본질을 온데간데 없이 주변부만 부각을 시키면서 대통령 부부를 숨기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공작이죠. 이거야말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본질을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양진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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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영TV.com